골롯에서 4장 15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여기서 보시면 세 단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라오디게아 하게 되면 교회 이름이죠. 동네 이름이면서 또 교회 이름입니다. 어디 생각나십니까? 게시록이 생각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 일곱 교회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기억해 주시고 눈바란 사람은 성경에서 여기 한 곳만 등장을 합니다. 눈바란 여인이 있습니다. 눈바를 기억해 주시고 또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라오디게아 눈바란 여인 또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이 세 단어를 기억해 주시고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뭐냐면 당신 집에 있는 교회는 건강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가 그 창세기 아니 게시록 3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3장에서 이렇게 14절부터 22절을 한번 보면서 라오디게아 얘기와 또 이제 눈바가 어떻게 돼서 나오게 됐는가 그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대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 기대해 주셨지만 성룡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기 쉽지 않지요. 어떤 그 신앙 좋으신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셰익스피어의 햄릿 또 이제 뭐 여러가지 유명한 글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보여주면서 이와 같이 이런 글들을 써내라 하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셰익스피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글들 그런 희곡들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와 같이 살아달라 그렇게 하면 저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담겨진다 한다면 저는 셰익스피어와 동일한 그와 같은 글들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신다 한다면 저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거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겨주셨기 때문에 우린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주님의 모습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이 마치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역사하는가 내 안에 어떤 분이 나를 감동하시는가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끌어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내가 지금도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의 큰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을 때마다 일마다 경험한다 한다면 주님처럼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인들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성도인들 안에 계신 분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어느 날 우화입니다. 이제 하루 종일 일한 암소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옆에 있던 우사와 돈사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큰 돼지가 이렇게 소를 딱 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야 암소야 너는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암소가 이제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보고 있는 거죠. 제가 또 왜 저러나 돼지가 이제 드디어 불평을 하는 겁니다. 너도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젖을 주고 뭐 여러 가지 주지만 나도 만만치 않다. 내 삼겹살 얼마나 마시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내장까지 다 순대 만들어 주니까요. 다 얘기하고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내 발목쟁이까지도 이거 다 줘가지고 이게 다 족발 만들어 먹게 한다고. 다 준다고. 그런데 왜 너만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왜 너만 암소만 좋아하는지 나는 여전히 열심히 뭔가 다 주지만 나는 여전히 꿀떼지에 불과하다. 하유기 돼지가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소가지 이렇게 한마디 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소가지 큰 눈을 껌뻑껌뻑 하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그 모든 것을 줄 때 네가 일생 또한 네 멋대로 살다가 네가 죽고 나서만 주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살았을 때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나는 주고 있어. 그는 그날 하루 또 종일토록 밭을 메고 왔습니다. 저는 이 얘기 속에서 웃고 지나갈 수 있지만 제 모습을 봅니다. 죽으면 천국까지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육체 안에 거하고 있는 이때에도 동일하게 범사에 소가 암소가 사람이 원하는 것을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밭을 갈고 논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지 꿀떼지 일생 동안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에서 이제 이렇게 자기가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 그 주는 그런 모습은 하고 있지는 않는지 매 순간 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사랑하시기에 나도 동일하게 이웃들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는 이렇게 돼지 생각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대님들 잘 아시죠? 돼지 생각 그런데 그건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이용하시고 사용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한번 쭉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신 것은 창세기 1장입니다. 사람을 만드셨어요. 또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인생, 사람은 신적 존재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가정을 지으셨습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가정을 창조하신 것이지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 가문을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극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이어진 것이 전부 다 가족사죠. 아브라함 가족사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출애극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이십니다.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뭔가를 이렇게 이쁜 짓을 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아이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야곱을 사랑하셨지요. 복중에서부터. 히브리 노예들에게 하나님께서 80먹은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이적을 베푸시지요. 애굽 사람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적이지요. 이적을 보게 하십니다. 이적을 따라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것이죠.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광야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 그 한복판에 있는 신해산에서 개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이렇게 개명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적을 베푸시고 그 전에 사람을 지으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가정들을 사랑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바다 건너간 다음에 광야 속에서 광야 교회를 이룬 다음에 주신 것이 개명이었습니다. 개명이 누구를 위해 있겠습니까? 인간이 개명을 위해서 있겠습니까? 개명이 인간을 위해서 있겠습니까? 다시 여쭤봅니다. 안식을 위해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을 있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개명을 주신 것이예요.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광야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신앙을 가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열두 제자 앞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일들을 다 마치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부르신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이적과 표적과 또 증거들을 보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부르신 다음에 사랑하시는 것이예요. 그들을 다 보이셨습니다. 그들을 면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공로 보이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 보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까지 부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탄생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의 아들께서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그 이후에 교회를 만드시는 거죠.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것은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작게 잡음은 한 20년 이후에 드디어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다 모아진 것은 397년입니다. 사색이 말인 것이 교회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사랑하신 그 증거로서 보여주신 것이 교회와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들께서 오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되 어디에 오셨습니까 저는 가장 큰 이적이 좁아터진 내 심령 가운데 그 거룩하신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 가장 큰 이적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성경이 쓰여진 이유 구약의 개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유 성경이 우리 손에 오게 된 그 이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편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앳글른 그 목소리가 담겨있는 것이 성경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쓰여있는 것이고 2000년간의 교회의 역사가 말을 해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가 19세기 말이었습니다. 1884년 9월 20일 혹은 1885년 4월 5일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성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나시죠 교회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 한 것은 뭐냐면 병원을 만들었어요. 그때 들어오신 분들이 25, 26, 27 먹었습니다. 그 젊은 청년들이 철닥선이나 있을까 모르겠지만 그들은 엄청난 비전과 엄청난 사람과 엄청난 이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한국을 사랑한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을 사랑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한 것이 뭐냐면 처음에 한 것이 병원을 세운 거였습니다. 좀 지나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좀 더 지난 다음에는 고원을 세우고 많은 일들을 했죠. 그 일들의 끄트머리 쯤에 1885년 4월에 들어왔던 아펜젤라 언더우드 이 성교사님들이 1887년에 9월 27일 날 세문환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것이죠. 장로교회입니다. 10월 9일 날 정동감리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나라의 제조권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2년 5개월 20일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들어온 다음에 탄생한 것이 교회였습니다. 뭐냐면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이 나라 우리 구한말에 있는 정말 못사는 우리나라들 나라 백성들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 때문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들을 만들고 여성들은 병원 가기도 쉽지 않으니까 여성들만을 위한 병원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만들면서 이 사랑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온 것이 우리의 한국교회죠. 먼저 시작한 것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숨을 대살 먹은 그 성교사님들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생들을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았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게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서머나 쭉 해서 마지막 라우디계약 교회까지 이 중에서 가장 지지리공상 말도 안 듣고 가장 정말 수준에서 제일 떨어지는 교회가 어느 교회겠습니까? 오늘 보고 있는 라우디계약 교회입니다. 한번 3장으로 가보십니다. 오늘 그 나누는 라우디계약 눈바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장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을 같이 보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우디계약 라우디계약라는 말이 성경에 총 7번 등장을 합니다. 게시록에 1장과 3장에 한 번, 한 번, 두 번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골로세서에 2장에 한 번 등장을 하고 4장에 네 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7번 등장을 해요. 라우디계약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7교회를 말하기 전에 항상 예수님을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에베소 교회는 어떤가요? 오른손에 일곱 별을 잡으시고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뭔가요?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신데 촛대를 옮겨버리면 그걸 다니시겠습니까? 안 다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말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 이 사자가 누구냐면 물론 이제 엔젤 이제 이렇게 천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사자의 이 말은 뭐냐면 라우디게아의 단임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를 섬기는 가장 큰 섬기미를 말하는 것이에요.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아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또 충성된 분이십니다. 또 참된 증인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이 예수님이세요. 이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라우디게아 소아시아의 교회가 일곱 개만 있겠습니까? 뭐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에베소, 선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일곱 개만 딱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굳이 언급할 만한 어떤 뭐가 있을까? 메리트가 있을까? 형들 찾아보시고 바랍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이제 다른 교회들 이렇게 에베소 교회도 보게 되면 네가 한 수고를 내가 안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일부 또 이렇게 책망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칭찬의 한마디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저는 이 이유를 눈바에서 찾고 싶은 것이에요. 눈바에서. 골로세 교회에게 쓴 골로세서 말이죠. 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골로세 교회가 쓰는 게 맞긴 맞지만 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너희와 골로세죠.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골로세 교회에게 편지 썼지만 골로세 교회에 쓴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는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마음도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4장 15절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노니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골로세가 있고 그 다음에 한 40리 이렇게 북서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 라우디게아가 있습니다. 라우디게아에서 좀 더 가게 되면 여기가 히아레볼리가 있는 거죠. 히아레볼리 교회가 있어요. 여기 히아레볼리 교회에는 뜨거운 물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이 있어서 온천 사업이 아주 융성했어요. 히아레볼리 교회. 이 골로세 교회는 찬 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교회는 물이 어땠을까요? 미적지근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아레볼리에 있는 그 물과 이 골로세에 있는 그 물이 중간쯤에 있을 때 당연히 좀 미적지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요한이 쓴 요한 게시록에서는 내 신앙이 지금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될 텐데 미적지근하구나 토해버리겠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지정학적인 위치도 있지만 사실은 신앙적인 모습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튼 여기 한번 15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요한이 썼을 때는 이때는요 약 한 95년쯤 됐습니다. AD 95년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골로세에 썼을 때는 61년쯤 됩니다. 그러면 35년 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바가 아마 살아있겠는가 싶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눈바가는 없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그러나 여기 이제 말했을 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뭐냐면 라우디게아 사람들을 아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를 아는 거죠.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거 어떻게 되나요? 그를 아는 것이죠. 다음 보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이렇게 좀 해달라라고 권하는 것이죠. 아까는 내가 너를 안다. 내 행위를 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렇게 했습니다. 19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책망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책망하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합치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너를 권한다. 내가 사랑하는 너를 책망한다. 내가 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연거퍼 네 번을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요?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라고 1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라우디게아 교인에게 책망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도 치즈리 공상 안 듣고 있는 시부리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다가가셔서 개명을 주시고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말도 치즈리 공상 안 듣고 있는 열두 제자에게 바라먹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오시는 그 모습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정말 안 듣는 라우디게아 교인에게 다가오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권한다. 내가 너를 책망한다. 왜요? 사랑해서. 내가 너를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이 두드린다는 얘기는 시작점이 없고 끝점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지금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지금도 두드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럼 라우디게아가 누굴까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와 저를 보는 것이죠. 사랑하셔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권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책망한다. 사랑해서 징계한다. 지금도 네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다. 문을 열어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 그분의 사랑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다 한다면 누가 그것을 제공했을까. 라우디게아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있다 한다면 눈바란 사람입니다. 눈바란 여인이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식구장에 가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등장합니다. 뭐겠습니까? 신랑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눈바. 우리말로 바울이 눈바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닌파입니다. 닌파. 할라우로 말하게 되면 닌파스. 닌파스 이 말입니다. 닌파스. 이 말은 닌프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닌프가 뭔지 아시지요? 요정이란 말입니다. 다른 데 쓸 때는 처녀로도 쓰입니다. 정결한 처녀. 또 다른 데는 신부란 말도 있습니다. 눈바는 준비된 거룩한 신부로 살았던 것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 아내와 한 30년 살아보니까 말이죠. 닮게 됩니다. 저는 그 익은 거 아니면 안 먹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회를 안 먹었어요. 살다 보니까 그 여인은 회를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회를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 여인이 회를 안 먹어야 되겠습니까? 더 잘하는 사람이 따라가는 거죠. 제가 어느 순간에 회를 먹게 됐습니다. 지금 잘 먹습니다. 저는 피자나 이런 것들 잘 안 먹습니다. 살다 보니까 그 회를 잘 먹더라고요. 제가 잘 먹게 됐습니다. 샐러드. 이렇게 그냥 시퍼런 식물은 좋아하지만 허용이 묻어있는 마요네즈가 섞여 있는 건 저는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도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좋아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닌파라, 닌파스라고 하는 눈바라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뭘 기뻐하는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일들 내가 너를 안 오니 이웃들, 사람들을 속에 깊이 들어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늘 신령한 말들 가지고 권하는 그 일들을 하는 주님을 보게 된 것이지요. 내가 너를 책망한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책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문을 두드리는 그 일들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나의 삶과 그의 삶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그래서 그 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이 무엇이겠습니까? 라우디게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에 있는 집에게 문안하여 이런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교회가 그의 집이 눈바의 집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닮아간 것이에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집에 있는 교회 이런 말들은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의 집이 교회됐던 걸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가 내 집에 있는 마가 다락방 마가의 엄마가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이 종종 거하는 그런 집이었지요. 그 집에서 마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집에 있는 교회 주의 말씀이 주의 사랑함이 주의 관심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 내 집에서 마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가의 외삼촌 바나바였습니다. 마가의 믿음의 아버지 베드로였습니다. 마가의 친구 누가와 디모데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과 사랑하시는 마리아였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서 19장 16장 구절에 보게 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부부가 집을 공개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 대기하더니 그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동시에 같이 쓰임받아 되는 그 부부가 되는 것이죠. 빌레몬서 2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레몬 빌레몬 안에 있습니다. 또 그의 아들이 있습니다. 빌레몬도 그렇고 빌레몬의 아내 그렇고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까지 부부와 자녀까지 쓰임받아 되는 아키포는 우리와 함께 된 군사된 자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눈바는 그의 가족에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바만 나왔어요. 눈바가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가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라우디기아를 라우디기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눈바를 생각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눈바 그의 가슴 속에 담겨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주의 일 때문에 자기를 공개하고 집을 공개하고 그의 가정을 주 앞에 헌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또 가정 가정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각 가정이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가정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가정교회는 현대는 말이죠. 뭔가를 열심히 감당하는 두잉 처치 뭔가를 막 역사하는 그런 두잉 처치보다는 비잉 처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잉 처치 존재하는 것이죠. 어디예요? 그 마을에 어떤 지역에 존재하면서 그들과 같이 같이 있으면서 층이 없이 문지방이 없이 두고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면서 뭔가 막 역사하기보다는 그들을 속에서 그들과 같이 더불어 살면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빛된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내는 주님의 향기 주님의 편지가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길 소망하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가정이 눈바가 말한 것처럼 눈바를 말한 것처럼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네 명의 학자가 이제 이렇게 유명한 얘기죠. 번역본이 어떤 번역본이 좋으냐라고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마디 하죠. 최근에 번역된 개혁 개정이 최고 아니겠느냐 어떤 사람 또 한마디 합니다. 아니다. 77년에 만들어진 또 이제 공동번역 이건 문체가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말했지요. 어떤 사람이 그러지 말고 사실은 현대 사람이 쓰는 현대 언어와 똑같은 현대인의 성에 좋겠느냐 한마디 했습니다. 한 분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이 쳐다봤습니다. 너도 한마디 해야지.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성도님 기억나시죠. 나는 공동번역이 아니고 개혁 개정이 아니고 현대인의 성격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역이 제일 좋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전하는 그 성경 그것이 가장 좋다. 세 명도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눈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가정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어떻게 저 앞에 무릎 꿇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담배를 끊지를 못했습니다. 그에 올 때마다 집사인데 담배를 못 끊으니까 너무 미안한 거죠.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도 못 끊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보니까 당신의 아들이 담배를 피는 걸 우연하게 보게 됐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내 새끼가 뭐 뭐 집사 아들이 담배를 피어 당신이 담배 피는 걸 깜빡까지 앞두시고 그런데 얘도 본 거죠. 아빠하고 눈을 딱 말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마음에 각오를 한 거예요. 언제 혼나겠지. 너 이리 와봐. 그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 빨리 혼나야지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있으면 얼마나 조마조마 하겠습니까. 한 달 만에 불렀습니다. 아들이 가는 거죠. 아들아 같이 담배 피자니 같이 맞담배 질을 하자. 그게 아니라요. 네가 담배 피는 거 보고 내가 아빠가 회개를 많이 했어. 내가 담배를 끊으려고 한 달간 내 고생을 한번 해봤다. 끊어지더라. 아들아 우리 담배 끊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얘가 담배를 끊어겠습니까. 안 끊어겠습니까. 아빠가 수십 년간 핀 거를 아들을 보면서 그걸 딱 끊어버리고 그 끊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달간을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을 보이고 나서 아들에게 한마디 한 거죠. 그 아들님이 담배를 끊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빠 끊을게요. 끊게 되는 거죠. 우리 어른들이 할 일들은 뭐냐면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일 참 많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유명한 옛날에 간디 있지 않습니까. 간디에게 데려온 거예요. 선생님 제 딸내미가 있는데 얘는 사탕을 너무 좋아해요. 사탕 그만 먹으라 한마디만 해주세요. 간디가 가만히 있더니 다음 주에 오라고 다음 주에 했더니 한마디 사탕 먹지 마라 얘야 하면 될 텐데 다음 주에 오라고 다음 주에 왔습니다. 또 다음 주에 오라고 또 한마디 했어요. 다음 다음 주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간디가 유명한 말인 거예요. 얘야 너 사탕 좋아지니까 얘 좋아해요. 나도 사탕을 무지하게 좋아한단다. 근데 내가 사탕을 한번 끊어봤어. 근데 괜찮은 것 같아. 사탕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조심히 먹도록 하자. 간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른들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이지요. 저는 눈바가 라우디가 교회에서 했던 것에 바로 그 같은 일들이 아니겠는가. 모든 순간에 번을 보이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이웃을 알아주고 그들의 아픔을 알아주는 그 일들을 한 것이에요. 또 사랑함을 가지고 권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지요. 징계하고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 눈바가의 교회 라우디 교회 라우디계아 교회에 있는 라우디계아 있는 그 눈바 그 여자에 있는 그 교회처럼 되게 소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섬길 때 내가 조금씩 본을 보일 때 참으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징계하며 참으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책망하면서 문을 두드릴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받은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당신 집에 있는 교회는 건강하십니까? 했습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이와 같은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또 내가 이와 같이 눈바같이 섬기고 사랑하며 또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들을 알아주고 책망하되 정말 깊은 사랑함을 가지고 책망하며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